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벤치로 출전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까지 벤치로 나온 건 분명히 손흥민 선수에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스텔리니 코치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 100%의 컨디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죠. 그렇다는 건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컨디션이 올라오는 것을 토트넘이 기다려준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어쨌든 첼시를 맞이해서 토트넘의 경기 방식은 수비였습니다. 수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히샬리송이 측면에서 수비적인 플레이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늘 손흥민이 빠지고 페리시치까지 동시에 빠졌잖아요. 최근에 안 좋은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도 수비를 잘하는 편이 아니고 페리시치도 전반기에는 페리시치가 리커버리가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후반기에 수비력이 엄청나게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수비력이 좀 약한 상태입니다. 늘 나올 때마다. 그래서 오늘 벤데이비스 히샬리송 또다시 이 라인이 선발로 출전을 했다. 수비적인 측면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히샬리송이 엄청나게 뛰긴 했어요. 보시면 첼시가 반대편 공간으로 잘 열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히샬리송이 뛰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서 결국에는 제임스를 막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반대편에서 볼을 잡고 있다가 토트넘의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니까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면 보시면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아요. 그런데 이때도 충분히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때 히샬리송이 빠르게 뛰어가서 이 선수를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히샬리송의 압박 때문에 정상적인 슈팅이 나오지 못하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오고 손흥민 선수가 벤치로 나온 것은 일단은 토트넘이 오늘 경기의 방식 수비적인 경기 방식을 채택할 때 페리치와 손흥민 두 선수가 수비적으로 약간 좋지가 않으니까 두 선수 모두를 빼버리고 수비가 더 좋은 히샬리송과 벤 데이비스를 넣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오늘 경기 못 나온 것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한테도 지난 경기와 이번 경기 연속으로 출장하지 못한 건 손흥민 선수에게도 약간 좋지 않은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는 컨디션을 관리한다. 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벤치로 시작하는 건 손흥민 선수한테도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자신의 컨디션이 다시 올라왔다는 걸 어느 정도 자신이 증명을 해야겠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오늘 경기 좋았던 건 뭐냐. 교체로 들어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툴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경기 어떤 게 있었냐면요. 토트넘이 페리시치랑 손흥민 둘 다 빼니까 토트넘에서 가장 킥을 잘 처리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간접 프리킥 상황이나 코너킥 상황이나 크로스를 올려주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번갈아 감차잖아요. 근데 두 선수가 다 안 나오니까 오늘 토트넘의 코너킥이 위협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나오자마자 바로 득점이 나왔죠.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의 아주 날카로운 좋은 킥이 나왔고 여기서 다이어의 헤더 케인에게 흘러가서 케인이 득점 이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물론 컨디션이 100%가 아니지만 이렇게 자신이 나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교체로 나올 때마다 보여준다는 것이 조만간 다시 컨디션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걸 토트넘이 기다리다가 바로 선발로 손흥민을 출전시킬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첼시가 토트넘을 상대할 때 포인트는 이 두 선수 호이비에러와 스킵을 압박을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 두 선수를 거쳐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거쳐가면 호이비에러와 스킵이 볼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빼앗기고요. 그런데 오늘 경기 이 문제를 해결해줬던 선수 에메르송 로얄입니다. 이 에메르송 로얄의 활약이 너무 좋아요. 스킵이 볼을 잡을 때 강하게 압박을 들어오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약점이 있으니까 압박을 하는데 이때 에메르송 로얄이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스킵이 압박을 당할 때 스킵은 여기서 드리블 돌파로 풀어나오는 플레이가 장점이 아니니까 에메르송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패스의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이때 에메르송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에메르송이 볼을 가지고 돌아선 이후에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이게 에메르송 로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벤탄쿠르가 시즌 아웃을 당하고 비수마가 이제 수술로 빠져있고 그런 상황에서 호이비에러와 스킵 분명히 투박한 중언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점을 에메르송 로얄이 열심히 중앙으로 들어와주면서 풀어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에메르송 로얄이 좋아졌다 좋아졌다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비력에 더해서 연계 플레이에 도움을 준다 라는 게 지금 에메르송 로얄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득점 장면도 사실상 에메르송 로얄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토트넘이 정해져 있는 패턴이었어요. 다이어가 앞쪽으로 볼을 뿌려주고 앞쪽에서 케인하고 히샬리송이 공중볼 싸움을 해주죠. 세컨볼 싸움을. 그래서 측면에서 벤데이비스가 볼을 떨어뜨려주고 여기서 이제 히샬리송이 볼을 잡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히샬리송이 볼을 잡은 다음에 클루셉스키한테 보내주죠. 근데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이 이 장면을 보다가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클루셉스키가 볼을 잡았을 때 에메르송 로얄이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스털링이 붙어있었는데 스털링의 움직임보다 빠르게 열심히 뛰어가기 시작해요. 너무 이게 타이밍을 잘 잡았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면서 클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아서 슈팅. 이 슈팅이 나왔고 이때 스킵과 펠릭스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첼시가 볼을 걷어내거든요. 그런데 펠릭스가 스킵을 제대로 마크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볼을 스킵이 받아서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케파의 아쉬운 선방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장면도 토트넘이 준비해왔던 패턴이고 이 준비해왔던 패턴 속에서 에메르송 로얄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장면이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부터 이 에메르송 로얄이 이 토트넘의 승리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해요. 지난 경기도 득점했죠. 오늘 경기도 득점 나올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빌드업 과정에 도움을 주죠. 수비적으로도 오늘 스털링을 만나든 무드릭을 만나든 뭐 7회를 만나든 수비적으로 뚫리는 적이 한 번도 없죠. 현재 지금 토트넘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는 건 지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반대로 첼시 생각해보면 첼시는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첼시를 상대하는 방법을 모든 팀들이 알고 있어요. 오늘 토트넘이 보여줬죠. 토트넘이 손흥민을 넣지 않았던 이유 히샬리송을 넣었던 이유는 수비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수비 라인을 내리고 그냥 수비만 해버리면 첼시가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나 아무것도 못하냐면 토트넘의 수비가 빽빽하게 밀집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줘요. 공간을 만들라고 그런데 아무래도 토트넘의 수비가 한쪽에 쏠려있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순간적으로 토트넘의 수비가 벌어졌습니다. 공간이 많아요. 공간이 많은데 이 공간으로 바깥에 있는 선수들이 아무도 뛰어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멈춰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이 넓은 공간을 첼시가 사용하지 못하고요. 패스를 줄 곳이 없어서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토트넘의 수비가 반대편에서 돌아왔죠. 이미 이런 장면만 봐도 첼시가 얼마나 지금 공격적인 패턴과 선수들 간의 패턴 플레이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서 무드리기 볼 잡을 때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거든요. 앞에 있는 선수가 왜 뛰어나가냐.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면서 이 중원에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장면 보시면요. 분명히 앞선에 있는 선수가 뛰어나가면서 수비수 2명을 못 올라오게 막고 있고 이 앞에 넓은 공간이 생겼는데 이 공간으로 뒤에 있는 선수들이 아무도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첼시가 이 넓은 공간을 공략하지 못하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하죠. 수비하기가 이런 것들 보면 오늘 첼시가 토트넘의 수비가 좋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첼시가 너무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참 심각했던 심각했던 부분이고 한 장면을 더 보여드리면 스킵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줄 때 여기서 케인이 볼을 빼앗겼거든요. 근데 여기서 토트넘의 공격 숫자가 순간적으로 많아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볼을 끊어내자마자 첼시가 역습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공격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서 빨리 공격을 나갔으면 분명히 첼시가 공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격으로 나가다가 앞쪽을 봤더니 이 넓은 공간으로 뛰어나가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토트넘의 수비 숫자와 첼시의 공격 숫자가 지금 육안으로 보면 5대 4였어요. 여기서 분명히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찬스였는데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선수가 없으니까 펠릭스가 공격을 전개하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입니다. 앞으로 못 나가고 뒤로 볼을 빼요. 그래서 다음 장면 보면 펠릭스가 뒤로 돌아서니까 그 사이에 토트넘의 수비가 모두 복귀를 하죠. 이런 장면만 봐도요. 첼시가 얼마나 지금 이 포터 감독 체제에서 서로 간에 지금 역습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지공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정해져 있는 패턴 플레이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점하는 장면 보시면요. 특히나 두 번째 실점 장면 다이어랑 마운트랑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첼시가 키가 큰 선수들이 토트넘에 비해 좀 부족하다 라고 할 수가 있지만 토트넘에서 제공권이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는 다이어와 마운트를 싸우게 한다는 것이 애초에 미스매치고 여기서 이제 다이어가 머리에 맞추는 거죠.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을 보면 포터 감독의 이 첼시에서의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건 명확하고 이제 뭐 첼시가 조금 기다려준다. 포터 감독의 잠재력을 보고 너무나 이제 포터 감독한테 시간이 없었으니까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보고 기다려주겠다 라는 원칙을 세웠는데 그 원칙의 전제는 포터 감독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줬을 때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터 감독이 일말의 가능성도 못 보여주고 있다. 너무 이게 영입은 잘했는데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첼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dlm 한글자막 by 한효주